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2 프로와 국내 최초 쌍둥이 판다 쌍둥바오 케이스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갤럭시 버즈2 프로 쌍둥바오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에버랜드와 협업해 만든 이 패키지는 전 국민의 차량을 받고 있는 쌍둥바오를 모티브로 있는데요. 케이스에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귀여운 얼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갤럭시 버즈2 프로 화이트 모델과 후이바오 케이스, 그라파이트 모델과 루이바오 케이스 두 종류로 출시됐으며, 삼성닷컴에서 한정수량으로 단독 판매됩니다. 한편 에버랜드는 오는 4월 초 중국으로 이동하는 푸바오를 다음 달 3일까지만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한수원 특화 생성형 AI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협약에 따라 한수원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이버의 초대규모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원전 운영 혁신과 업무 효율 향상을 이끌어낼 예정인데요. 특히 한수원은 40년간 축적된 원전 운전 경험과 각종 절차서를 인공지능에 합숙시킨 뒤 현장에 적용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콘텐츠 수출액이 100만 달러 증가하면 국가 브랜드 가치는 약 41만 달러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 콘텐츠 산업 경제 파급 효과 분석 연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콘텐츠 수출액이 국가 브랜드 가치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총 수출액보다 39.8% 크게 나타났는데요. 콘진원은 이번 자료에 대해 콘텐츠 수출액이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수인 국가 브랜드 재고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GS25는 배우 김혜자 씨의 이름을 사용한 혜자 브랜드가 출시 1년 만에 판매 수량 2,8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GS25는 지난 2010년 처음 김혜자 도시락을 출시해 약 7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혜자로운 집밥 제육볶음 도시락으로 재출시한 이후 김밥과 주먹밥, 빵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대해 이달 15일 누적 판매 수량 2,800만 개를 달성했는데요. GS25는 혜자 브랜드의 성경 비결로 갓성비와 착한 브랜드 스토리 등을 꼽으면서 차원 높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ë 곤ian 곤елю 곤를